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첫 번째 주의 introduction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이제 html 소개가 진행될 겁니다 html 에 대해서 한번 가능하면 군더더기 없이 아주 컴팩트하게 깔끔하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설명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이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너무나도 이제 웹 프로그래밍 또는 웹사이트를 활용도가 많아 졌기 때문에 좀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어쨌든 html 이란 웹페이지를 기술하는 언어가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html 입니다 html 은 이거 약자에요 사실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기지에 html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말이 뭔지를 알면 되겠죠 마크업 랭기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크업 랭기지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크업 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마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크를 붙인다는 뜻인데 이런 마크업 에 사용되는 태그들 그때 사용하는 꼬리표들이 있는데 마크하기 위해 사용되는 태그들의 집합체가 바로 마크업 언어 라고 마크업 랭기지 라고 부르고요 이런 그런 마크업 태그들에는 어떤 게 있냐 사실은 그 html 안에 다양한 종류의 마크업 태그 그래서 html 태그라고도 부르는데 이 html 태그라는 것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른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그라고 하면은 일상적인 용어로 여러분들 옷 살 때 옷에 붙어 있는 프라이스 태그 있죠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 그걸 태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html 도 그 모든 문서의 부분 부분 마다 이렇게 꼬리표를 탁탁 붙여 놔요 그게 바로 html 태그 에요 그래서 결국에 html 문서라고 하는 것은 html 태그들로 다 기술되어 있고요 서술 되어 있고 html 문서를 보통 우리는 웹페이지 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 웹페이지 라고 부르는데 얘는 뭘로 되어 있냐면 html 문서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html 은 도대체 그러면 말로는 알아듣겠지만 그 실제로 어떤 형태를 띄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요소로만 한번 만들어 본 html 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볼까요 보면은 꺾인 괄호 다음에 느낌표가 있고 대문자로 도크 타입 써있고 html 소문자로 써있고 꺾인 괄호로 닫고 뭐 등등 이런 문자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html 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브라우저 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w3 스쿨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툴 중에 하나 아주 유용한 툴이 이 try yourself 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한번 에디트를 브라우저 상에서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켜 줍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윈도우가 썩 윈도우가 하나의 윈도우에서 보여질 거에요 왼쪽의 소스 코드구요 오른쪽의 그 결과입니다 소스 코드라는 것은 html 파일은 일반 텍스트 파일인데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그 결과가 오른쪽에 브라우저 상에서는 my first heading 과연 뭐가 보여지는 걸까요 왼쪽에 한번 살펴볼까요 my first heading 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구요 my first paragraph 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게 오른쪽처럼 보여지려면 왼쪽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거에요 html 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반드시 이런 문자를 써 줘야 되고요 그리고 html 를 시작해서 슬래시 html 을 끝내주고 바디로 시작해서 슬래시 바디로 끝내주고 그 안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데 h1 슬래시 h1 이렇게 감싸 주면 얘는 크게 나타나고요 만약에 p 슬래시 p 하면 그냥 보통 문자 크기로 보여진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my first heading을 first를 1st 이런 식으로 쓰고 싶다 그럼 바꿔주면 에디트 한 그러니까 편집을 한 다음에 see result 를 눌러 볼까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your 라고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 써주면 바꿔서 이렇게 보여질 거에요 이게 바로 html 파일이고요 그것을 브라우저 상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라는 거를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 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실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를 직접 로컬 컴퓨터에서 우리가 직접 에디트해서 브라우저로 보는 실험도 계속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초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인건 알았는데 샘플만 살펴본 거고요 이 이그젬플을 먼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이 이그젬플을 보면 먼저 제일 첫 줄에 있는 게 뭐냐면요 도크타임 말 그대로 도큐멘트의 형식이라는 의미의 키워드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공부할 내용들은 html 버전 5 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그냥 html5 라고 그러는데요 html5 에서는 그 문법이 이렇습니다 첫 줄에는 그냥 반드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괄호 열고 여기서 괄호는 각진 괄호 입니다 괄호 열고 느낌표 도크타임 그 다음에 html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두번째에는 html 로 시작해서 반드시 슬래시 html 로 전체를 묶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웹페이지 전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웹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헤드로 시작해서 슬래시 헤드로 끝나는 말 그대로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이 있어요 바디로 시작해서 슬래시 바디로 이 헤드 부분에는 보통 이 문서의 제목 같은 것을 쓸 수 있게 해줘요 말 그대로 타이틀로 시작해서 슬래시 타이틀 사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제목을 써주면 그게 바로 이 문서의 제목이 됩니다 보통 문서의 제목은 진짜 보여지진 않고요 이런 탭이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html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탭에 introduction to html 이런 말이 쓰여지죠 여기에 쓰여지는 내용이 바로 여기 타이틀이라는 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사이즈를 다시 원상 복도시켜 놓고요 자 그 안에 바디 안에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html에서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여기에요 바디로 시작해서 슬래시 바디 이 사이에 있는 값만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h1 슬래시 h1이 바로 제목을 보통 쓸 때 쓰는 거고요 크기가 1인 1이라는 게 가장 큰 크기고요 p 패러그래프라는 뜻의 그 태그 이름인데 p 를 시작해서 슬래시 p 사이에는 그 문장 즉 단락이죠 끊어짐 없이 쭉 이어서 오는 문장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자 이런 html을 그 기본적인 형태 몇 개만 봉헌데 html을 이해하려면 html에 사실은 태그만 배우면 끝이에요 즉 html에는 과연 어떤 종류의 태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런 마크업 태그 다시 말해서 그냥 html 태그 똑같은 뜻이에요 태그라고도 불리는데 html 태그에는 또 문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이렇게 꺽쇠 괄호 그죠? 부등호처럼 무엇보다 크다 작다 쓸 때 쓰는 기호 있죠? 이 꺽쇠 괄호로 이 태그 이름을 감싸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꺽쇠 괄호를 감싸 있는 것은 태그에요 무조건 html에서 그리고 이런 html 태그는요 항상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쌍으로 같이 다닙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html이 있으면 또 다른 태그 슬래시 html이 있고요 헤드가 있으면 슬래시 헤드라는 태그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쌍으로 나타나요 b라는 태그가 있으면 슬래시 b라는 태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쌍으로 나타나는 이 태그의 경우에는요 앞에 거 그냥 슬래시가 없는 거 그거는 시작 태그 start 태그라고 부르고요 슬래시가 있는 거는 b 그러니까 슬래시는 종료 태그 끝내주는 태그라고 부릅니다 end 태그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딘가 끝을 나타낼 때 이런 두 개의 쌍으로 된 태그를 처음과 끝에 놓으면 됩니다 규칙은 또 마찬가지로 항상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렇게 슬래시 빗금이라고 그러죠 슬래시 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보통 시작 태그 종료 태그를 opening 태그, closing 태그라고 해서 열다 닫는다 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즉 모든 태그는 요런 형태를 가질 겁니다 태그네임 가로여고 닫고 태그네임 앞에 슬래시 붙이고 가로여고 닫고 그리고 내용물이 그 사이에 오게 되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가 바로 이런 html 문서를 읽어서 실제로는 요렇게 돼 있는 문서죠 아까 본 것처럼 실제로는 이런 문서인데 이거를 읽어서 어떻게? 요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 웹 브라우저라고 부릅니다 웹 브라우저는 대표적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보통 윈도우 운영체제에 자동으로 탑재돼서 판매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제공되는 구글에서 만든 크롬도 있고요 파이어폭스 그리고 맥킨토시 컴퓨터에서 쓰이는 사파리 등이 있습니다 근데 다 컴패터블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는게 지금 현 추세입니다만 좀 더 파워풀한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좀 권장합니다 참고 삼아서 브라우저 선호도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위키페디아에서 제공되는 브라우저 선호도 맵인데요 지금 보면 컬러풀하게 전세계가 돼 있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무슨 색이에요 파랑색이죠 일본하고 두 나라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열광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많이 쓰긴 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다른 브라우저도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웹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크롬이나 파이어폭스가 좀 더 바람직한 그러한 브라우저니까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가적인 기능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브라우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은요 HTML 태그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HTML 페이지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표시될지를 결정하는데 그 태그를 사용합니다 즉 h1 태그와 p 태그를 나는 이런 크기로 보여주고 이런 크기로 보여줘야지 누가 결정하느냐 브라우저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HTML 파일만 만들 뿐이죠 자 HTML 페이지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요 즉 전체 HTML 페이지는 이 박스 큰 박스 이렇게 하나로 구성되는데요 그 안에는 head라는 부분과 body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 되는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건 이 body 부분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여러 가지 태그를 써서 다양한 문서를 그 양식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ML 버전이 계속 업되어 가지고 가장 최근 아마 2012년도로 여기 나와 있는데 HTML5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전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법을 HTML5을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해 볼 겁니다